태풍 콩레이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은 영덕군 영해면 괘시 버령지구가 전국 5개 재해 위험 지역 시범사업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200억 원을 투입해 배수 펌프장 2곳을 설치하고 4km의 하천과 5km의 우수관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풍수의 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협업사업으로 부처별로 추진할 때보다 50억 원의 예산과 사업기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